이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시발놈이 이기는 거야 거기는 세상의 막장이라 다들 물러나야 그냥 굿이나 먹고 우리가 나눠주는 떡이라고 먹으면 된다 행해 막 그냥 전쟁 합시다 이기는 모자원 출신 우리의 자식이 억수로 멋진 놈이지 맞아 담아야지 내 이씨 여바라 끌기라 계속 버려놔 이 사위 이거 다 따라가 야 이 새끼야 미친 게 한 마리 푸른 옷도 무슨 나쁘지는 알겠네 이수야 이수 어디로 갔지 뭐 이거 니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 아니다 안다 이거 그냥 겨상으로 쥐 한글자막 by 한효정